10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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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파운드 오케이 400파운드 300 200파운드가 너무 빨리 4달러 700파운드 아니면 1,000파운드 믿음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200 현찰나 줄게요 오늘밤에 아 현찰 아 4달러 안 돼 4달러 내 몫은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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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풀어주는 걸로 5,000 그리고 나는 오늘 백수가 됐어 전원 목숨 전부 줘 줄 목숨은 한 푼도 없어 계속 밀어붙인다 4달러 내가 대신하니까 이 목숨 달라고 당쵸 이 새끼야 돈가스는 할거야 반만씩 나눠 됐지? 좋아 오케이 4달러 나 좀 살려줄게 내가 조이하고 엮이지 않게 해주면은 백만파운드 줄게 지금 지금 1,000파운드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다니까 백만파운드? 그걸로 자유롭게 해달라는거야? 바로 그걸쇠 아 4달러인데 아 4달러 일단 승낙 일단 승낙 그래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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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머지 돈을 못 받으면 초인덤들이 사실을 알게 될거야 어떻게 되든 말이야 헨인스워스에 전화해서 수납함을 직접 수령하겠다고 하겠네 자 자 자나게 자나게 백만파운드 아 할아버지 백만파운드 아 후원 감사합니다 백만파운드 여름 val 왓소는 돈이 너무 약해요 ㅋㅋ 그런거 아닙니까 ㅋㅋ ㅋㅋ 생활명기라니요 ㅋㅋ 오해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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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이소 다이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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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었곤 했지. 한 숟가락이면 그냥 배가 부르단다. 메링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디 가도 되는 건가? 한 가지만 물을게. 메링은 모조품을 훔치도록 사주한 게 사물파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남들 모르게 진품을 갖고 있을 속셈이었다고 했지. 네가 아는 바로 그건 진실인가? 뭐래? 몰라. 거짓말이야. 관련된 놈들은 다 사고로 죽었어. 매일 사무엘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고. 난 어떻게 연관됐지? 난 겉박당해서 한 거야. 그래서 난 내 길 갈 길을 갔어. 당신들에게 그릇을 운전한 상태로 돌려주려고. 이제 가도 된다. 오예? 오예, 백만파운드? 보이차라도 한 잔 마셔야죠. 그러니까, 저기다 보이차 마셨어야 되는데. I'm sorry, May. 미안해, May. 아,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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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더, 메이더도 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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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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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May가 거짓말한거라 그랬으니까 그냥 나만, 나만 살고, 나만 100만 파운드 챙기고, 해피엔딩이다. 하하하하 자나께 엔딩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 자나께 엔딩 재밌었습니다. 와아아아 아니, 다른 엔딩도 한번 봐야지. 근데 내가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저 따위 천장에는 안 쓸 것 같거든? 허허, 젊은이 하하하하 지성적으로 대화할까? 아니면 다르게 볼까? 아무래도 경찰과 대야해야 할 것 같구만 아, 심쿵! 그게 얼마짜리인줄 아나? 몰라, 이거랑 가격이 비슷한가?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네, 심장이 아, 심쿵했네 왜 서재로 가지? 그래, 앞장서 총 맞을 왕이 90% 70%를 하자 눈에서 총을 쏠 확률은 최대 30% 곱하면 내가 총에 맞을 확률은 21% 오, 21% 도전해볼만 해! 거기서 이제 인장! 하하하하 이 멍충아 하하하하 이 멍충아 그거를, 그거를 왜 못넘냐아 하하하하하하 이런다니까 이거 답정이라니까, 이거 하하하하 아, 이거 발버둥치는 엉덩이 너무 귀여웠구요 안열려? 잠겼어 위층위층 위층 위층위층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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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iste 하하하하 쟤는 맨날 질질 끌려가 왜 지성적으로 할까 재혜원 지성적으로 하재 제 서재로가지 그래, 앞장서 힘 한번 써 아이 깜놀 제일 재밌어 이 장면 박그릇이 필요해 사람 목숨이 걸려있다고 자네는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야 여기 오기 전까진 그랬지 한 개는 어디까지일까 딴 데 쳐볼어 실수한 거야 무슨 짓인가 여자는 머리를 풀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녀석은 자기 말만 하면서 헛소리를 지껄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여자가 야릇한 눈길을 보내며 남자에게 다가와 쩍하고 입맞춤을 하였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남자는 어리둥절 당황해하고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에 뭐야 장난 장난 똥 때리나 참나 우와 장난 똥 때리나 진짜 야 이게 뭐야 그럴 거면 기술을 왜했던 거야 다가와 미술 기술을 담긴 기술을 너는 그냥 믿고 당신을 안으로 뭘 말이야? 믿어 믿어 믿으면 되지 뭐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런거 좋아하시는구나 좋은건 같이 보셔야지요 놈들이 인터넷을 못쓰게 하잖아 아.. 진짜 아까 그 경매장이 너무 지금 계속 찝찝하네 경매장이 너무 찝찝해 이거야 이거 그렇지 한국말 한거 아닙니까? 이거야 이거 그렇지 한국말 한거 같은데 좋아 차 두대는 나갔고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어 아주 평온한 밤이 될거야 내일 보자고 네 내일 봐요 뭐 잊은거 있나요? 그건 아니구요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아까 멋대로 판단한거에요 뭐 잊은거 있나요? 그건 아니구요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아까 멋대로 판단한거에요 아 이거 세번째 말하는데 차 두대된다갖고 아 그냥 평온한 밤이 될거야 세번째다 세번째 옷도 세번째 벗고 있습니다 여자가 오고있다 3 2 1 뿅 마세라티 주세요 마세라티 마세라티 내가 뭔 말 할 줄 알고 있지 어? 평화롭다고 평화롭지만 너는 너에게는 평화롭지 않을 것이오 수고하게 뭐 이정도 있나요? 그건 아니구요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 알아요 그냥 빨리 우리 정리하죠 그래요 소원 하나 제가 들어 드리면 되는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빨리 선택지 주세요 잠시만요 선택지 지금 로딩중이거든요 빨리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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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ing 금빛고 dash